5월 8일 교정견번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으로 온유한자 전성시대가 오길 이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파트가 주차장 보강공사 때문에 주차량이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누가 제 앞에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사이드를 당겨놔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정말 지나가시는 분의 도움받아서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한 5cm 차이로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이나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도 마음이 분주하고 하는데 먼저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겨우 빠져나와서 출근하는 중인데 그분으로 전화가 왔대요. 오는 중에. 그래서 내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거기다 차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된다. 제가 주차 잘못해놔서 오른데 고생했다. 그렇게 말하면 기본적인 반응은 보겠습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사이드를 깜빡했네요. 이렇게 하든지 저랑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자신들 이래야 되는데 참 당황스러운 반응이 통화를 길게 안 했습니다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차를 하니 그러니 거절 수 없잖아요. 이게 다 했어요.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듣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왜 너만 이렇게 별나게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필이면 준비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네요. 요즘 애들 많이 쓰는 말 중에 SC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지나간 말이에요. SC. 저는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송가니까 애들이 송씨라고 SC라 그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센척한다는 말이 센척한다. 센척. 애들한테는 이제 센척한다. 가오잡는다. 그게 이제 흔한 말인데 학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잃어버린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과 같습니다. 최근에 그 The Glory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학폭 관련된 사고죠. 학생 시절에 그때 뭐 가해자들 마음속에는 이게 뭐 그냥 친구끼리 뭐 재미삼아 하는 것도 장난이다 했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을 심각하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트라우마인데 그게 돼서 이제 뭐 소위 복수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드라마가 이슈가 됐는데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현대 상황에서 현실판 더 글놀이 더 많다는 게 그 드라마가 더 부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왜 그렇게 사과하지 않느냐 그냥 사소하게 친구끼리 뭐 오해가 생기고 갈등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끝날 일인데 이게 사과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학생 사회의 문제가 학생과 뭐 교사들 혹은 부모들끼리 또 부모끼리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나중에 법정까지 가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는 되게 큰 사건으로 확산되는 게 흔한 일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용서를 구하는 행위 이게 용서를 구한다는 게 내가 패배를 인정한다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세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법정까지 가서 마지막에 잘못이 밝혀질 때까지 버텨라 그리고 그때 설마 법정에서 잘못하는 게 밝혀서도 이건 억울하다고 말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라는 게 우리나라 어떤 기성세대에 관해 정치인들 이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어떤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가다가 접촉사고 당했다 그러면 큰 사고 아니고 경면사고 그냥 보낼 수 있는 사건인데 뒷목 잡고 내리고 그리고 또 가해자는 너무 억울한 거죠 분명히 저거는 저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내가 당하면 크게 되갚으리라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인데 병원에 위장입원하고 보험료를 청구하고 당장은 좋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그런 게 많아질수록 우리 각자가 부담해될 어떤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이기는 게 없고 다 지는 사회가 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긴장되고 공격적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과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모두가 다 내가 피해자고 내가 억울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증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너하고 나 피하는 구분이 됐는데 우리라는 공동체는 사라진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전성시대 같아요. 인간관계는 별개 공동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게 던지면 세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세게 던질 때는 내가 세게 던지면 상대방은 이렇게 약하게 받을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했던 바보다 훨씬 더 이상한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 보니까 온유 환자가 보기 있대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 우리 현이 이미지가 좀 소프트하고 젠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은 온유 환자는 인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나쁜 남자 또 센척 말도 막말하고 이렇게 좀 센케가 돼야 되지 유순하고 부드럽고 이러면 흔히 하는 말로 호구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회적으로는 호구되지 마라 온유 환자 되지 마라 센척해라 센케를 유지해라 그렇게 요구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온유 환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딜레마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온유 환자가 복이 있는데 그냥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부동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출처가 어디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호구 같은 사람에게 온유 환자를 지켜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핍절하지 않게 망하지 않게 만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하고 있다보면 애들도 다 이렇게 센척해요. 센척하고 이제는 4대지간보다는 서로 견제하는 대상 같고 그런데 조금만 애들 불러서 얘기하다 보면 그 속에 조금만 툭 건드리면 그들도 아픔도 있고 어디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 배운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용서를 받고 싶은데 용서해달라는 말을 잘 못 배운 것 같고 잘못했다고 친구랑 다시 화해하고 싶은데 잘 못 배운 것 학습의 부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그래서 애들도 뭔가 쌤들에게 친구에게 좀 얘기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데 비밀런 덕이 없다는 게 아쉬운 거죠. 어쩌면 쌤들도 학교에서 역할이 학습의 역할도 없겠지만 인성적인 차원에서 힘들어할 때 좀 편하게 와서 흉금을 들으러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이 흉금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학교에 가득하다면 이 학교가 좋은 학교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센처 가지 말고 좀 호그 같은 볼지라도 온유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어서 내 주변에 어딘가 좀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와서 비밀런 덕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학교 돼야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핍절되고 무시받고 끊어질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유산되는 후대에게 물려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게 결국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분노가 있고 나도 지는 것 싫어하고 나도 승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강력한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까 그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 자발적인 호구가 되어보시는 것 어떤지 그럼 3별시켓을 주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